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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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옹씨 오랜만이네요. 인사팀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대외지사로 파견된 사람은 교육하고 있어요. 연구개발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휴대전화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바쁘시겠어요. 회사 동료들이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옹씨 팀은 요즘 무슨 일을 해요? 해외지사로 파견될 사람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즘이나 지금 하는 일이 끝나지 않고 하는 중일 때, 고 있다 를 씁니다. 고 있다 앞에는 동사가 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지금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있어요. 동사예요.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 고 있다 를 사용해요. 먹다, 먹고 있다. 가다, 가고 있다. 예문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어요. 이제 배운 어휘와 문법을 이용해서 말해 봅시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을 보내 봅시다. 이제 배운 어휘와 문법